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어떻게 방학은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이 방학 이전 TCC에 딱 올렸었잖아요. 여러분들 방학 때 좀 제발 이 정도만 공부를 해달라. 네? 그거 하지 않으신 분들. 아직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학평까지 며칠 남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꽉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퀘스트는요. 조금 특별한 거예요. 자, 외무계라 그래가지고 외우면 무조건 개이득. 네? 학평을 위한 소소하지만 해꿀팁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는데 뭐 컨셉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있고 그 뜻을 알아. 그치? 근데 시험에는 그 뜻이 아니라 다른 걸로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초에 그 단어 뜻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던 거죠. 한 면만 알고 있었던 거죠. 나머지 한 면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인데 그거는. 알겠죠? 따라서 이 복수의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진짜 큰일 날 수가 있는 그런 단어들 먼저 두 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두 개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빈출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소개해드릴 모든 예문은 다 수능 기출이에요. 수능에 나와본 적이 있는 그런 예문을 제가 다 긁어가지고 왔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반응이 좀 괜찮다 싶으면 이거 이제 꼭 학평을 떠나서 제가 이렇게 좀 연달아서 이렇게 연재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번 출발입니다. 어우 너무 중요하죠. Account for. 여러분들 account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요? 계좌. 그죠? 또 설명. 또 설명을 다른 말로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죠. 이야기.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 그죠? 자 근데요. 우리 account for이 나오잖아요. 그럼 딱 머릿속에 두 개가 빵 하고 나와야 돼. 머릿속에. 하나만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자 이렇게 각 잡고 보셔야 됩니다. 짠! 일단 첫째 비율을 차지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수능 기출로다가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일단 비율을 차지하다 보겠습니다. 자 most consumer magazines 다 해석해드릴 거예요. 대부분의 소비자 잡지들은요. 자 depend on 하게 되면 의지하다 의존하다죠. 대부분의 소비자 잡지들은 의존합니다. 어디에? subscription. 이거 모르는 친구 요즘 없더만. 유튜브 하니까 다. 그쵸? 구독! 그쵸? 자 그러면 대부분의 소비자 잡지들은 구독과 광고에 의존을 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구독은 account for almost 90% of total magazine circulation. 그럼 여러분 딱 봐도 지금 account for 뒤에 수치가 나온 걸 봐서는 뭐다? 차지하다가 맞아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구독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중에서 총 잡지 발행 부수 중에서요. 오케이? 원래 circulation이 순환이라는 뜻이잖아. 순환. 근데 두 번째 뜻이 발행 부수예요. 아니 왜냐면 이거 매거진들을 여러분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내가 만든 매거진이 다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잖아.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는 거잖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순환 발행 부수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account for 첫 번째 의미 뭐라고요? 어떠한 비율 등을 차지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입니다. 설명하다예요. according to John Adams John Adams에 따르면 the phenomenon 현상이죠 여러분들 현상인데 어떤 현상이냐면 that safety measures contribute to careless driving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measure 하게 되면은 물론 뭐 측정하다 평가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 명사로 쓰여가지고 조치 또는 장치 이런 게 있어요. 조치나 장치 자 그럼 해볼게요. 현상은 현상인데 이 안전 조치들 또는 안전 장치들이 부주의한 운전에 시작 어디어디에 기여하다죠? 이런 안전 장치들이 오히려 부주의한 운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현상은 maybe accounted for 차지 되어진다라고 할 거예요? 설명된다라고요? 확 와닿지 설명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요? 다음과 같은 개념에 의해서 어떤 개념이냐면 동격에 대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와있는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어떤 개념이냐 a greater sense of security tempts people to take more risks 그랬네 더 커다란 무슨감 security 안정감이죠? 더 커진 안정감이 사람들을 tempts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뭐하도록? 우리가 take risks 하게 되면 위험을 무릅쓰다죠.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쓰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지. 뭐가 더 커다란 안정감이요. 오케이? 이런 개념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그럼 결국 그거네 뭔가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장치 있죠. 뭐 예를 들어 안전벨트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나의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내가 크게 잘못될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죠. 안전벨트 잘 매우면 그렇게 좋다잖아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이제 내가 안전벨트를 믿고 아 나 이제 웬만한 사고에도 내가 어떻게 크게 다칠 일이 없어. 하니까 어때요?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더 부주의한 운전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 다음 요즘 뭐 안전벨트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냥 막 차선 이탈 장치도 있고 막 옆에서 차 오면은 막 옆에서 막 띡띡 거려주고 막 좋은 거 많잖아요 요즘은. 그쵸?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주의한 운전을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여러분들 Maybe Accounted니까 수동태인 것들 다들 아시죠잉? 넘어가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상자라고만 알면 레벨 1입니다. 사례의 경우까지 알면 레벨 2에요. 근데 세 번째 보여드릴게요. 경우 사례 사실 상자는 빼버렸어요.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 그 경우나 사례란 뜻 있는데 인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인케이스 다음에 오브가 나와가지고 명사가 나올 때가 있고 인케이스 다음에 대절이 나와가지고 이 대스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주어동사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쵸? 뭐뭐 할 경우에 대비해서 요것도 꼭 알아둡니다. 오케이? 음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요거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출발 자 일단 하나하나씩 경우 사례부터 봅시다. High Density Rearing 이 고 Density 하게 되면 밀도에요. 고밀도의 양육 그쵸? 또는 사육입니다. 사육 그치? 자 고밀도의 사육은 발발을 야기했대요. 레드2 우리 리드2가 야기하다잖아요. 고밀도의 사육은 발발을 이끌었습니다. 무엇의 발발입니까? Infectious Diseases 전염성이 있는 질병의 발발이대요. 근데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꾸며줍니다. 이게 어떤 질병이냐면 In some cases 시작 어떤 경우에는 Devastated Not just 비리리 But 비리리 그랬어요. 자 Not just A But B 라고 하게 되면 Not only But Roast 라고 똑같은거에요. A 뿐만 아니라 B도 자 그러면 누굴 황패해? Caged Fish 이니까 가두리 속에 들어있는 그 물고기입니다. 걔네들을 황패해 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야생 물고기 인구라고 하지 말고 개체수라고 해야겠죠? 개체수들에게도 황패화 시켜버리는 그런 전염성 있는 질병의 발발을 이끌었더라. 오케이 해석도 그냥 깔끔하게 해드렸어요. 여기서 In some cases 어떠어떠한 경우 요건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자 뭐뭐할 경우에 대비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 수능 Instead 그 대신 The pilot told the passengers 그 조종사분께서 승객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In case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주호동사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요 그 깜빡깜빡거리는 번쩍이는 그런 불빛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까 봐 말인데요. 네 Outside the plane 비행기 바깥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불빛에 대해서 우리 승객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 봐 그거에 대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니 저는요 그죠 제 아이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인 케이스 다음에 주호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인 케이스 오브 한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무엇의 경우에 또는 역시 무엇무엇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것도 꼭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실 마지막이래 Interestingly 참 흥미롭게도 People are overconfident 더 overconfident 니까 자신감이 더 넘치는 거죠. 더욱 더 자신만만하대요. 언제? When they feel like feel like 다음에 주호동사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기분이 들답니다. 자 When they feel like they have control of the outcome 그들이 결과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낄 때요. 그죠? 그들이 결과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력이 있다라고 느낄 때 더 자신만만해진대. 근데 이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걸 믿어. 그럼 난 자신만만하겠지. 근데 Even when this is clearly not the case. 심지어 이것이 명백하게 시작! 사실이 아닐 때조차도 그렇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사실이 아닐 때조차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분들이 결과에 대해서 통제력을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자신만만해 한다고요. 오케이. 이게 사실이라고 쓰일 때요. 케이스 앞에 더가 쓰여요. If that's the case.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This is clearly not the case. 이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쓰인답니다. 오케이. 음.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전 던져봤습니까? 동전 던질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내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천 원이 있어. 천 원까지 걸 수 있어. 그럼 이제 내가 동전 던지기 전이야. 야 내가 동전 던질 테니까 너 앞뒤 나올지 맞춰봐. 너 돈을 걸고 싶은 만큼 걸어. 그럼 내가 두 배로 내가 줄게. 그랬어. 그럼 내가 던지기 전 야 내가 이거 던지면 앞 나올 거야? 뒤나올 거 아니야? 너 얼마 걸래? 하면은 그 친구는 어 나 천 원 걸게. 이런다고요. 예를 들어. 근데 내가 동전을 탁 던져가지고 호르르르 핫 야 앞뒤 맞추면 내가 두 배로 주겠다. 천 원까지 걸 수 있어. 이러면 여러분들은 천 원보다 더 낮은 금액을 건대. 참 웃기지 않아요? 던지기 전과 던지고 난 후에 여러분들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낀 어떤 자신감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돼요. 내가 동전을 던지기 전에 내 길을 딱 걸었을 때 여러분들은 왠지 아 내가 이 동전을 던지는 어떤 이런 결과를 통제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그냥 갖는데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통제할 거야? 그쵸? 어차피 동전 내가 던지는 건데. 그쵸? 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재미난 질문이었어요. 2011 수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 번 봐봤습니다. 이렇게 두 단어 깔끔하게 했고요. 외우면 게이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반응 좋으면 2탄 3탄도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학평 대비 잘하셔가지고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한테 많이 많이 질문 해주셔서 학평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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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